광주은행의 고임원이 지난 2015년에 친딸의 최종 면접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일이 적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채용비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인사담당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방금 전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검찰은 당시 광주은행 인사담당 임원과 인사담당 부장이 일부 면접관을 찾아가 점수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조작해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광주은행 자회사와 지주회사인 JB금융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최종 합격자의 성별과 출신 학교를 골고루 안배하려 했다고 검찰에 소명했지만, 검찰은 이 주장으로는 조작 내역이 설명되지 않아 채용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에도 광주은행에서 다른 채용 비리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